네버인터나이츠 네버인터나이츠 가보도록 할까요 음... 남성 인간 뭘 선택하지? 마땅한게 없네 아... 이거 하자 어...잠깐만 아...잠깐만 아...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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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야되냐 민첩성을 빼면 되나 지혜를 17을 만들어야 되는데 외력 외력 아... 그... 걸려 워낙... 그... 캐릭터 자세 만드는 것도 재밌는... 그것 중에 하나잖아 아... 아... 으... 으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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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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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와 같은 많은 재능과 기술을 가진다면 이런 종류의 명예는 곧 익숙해질 겁니다. 음 난 전염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웰링데스 웰링데스라는 전염병인가봐요? 아니면 웰링데스가 전염병 이름인가요? 전염병을 웰링데스라고하나? 전염병 플레이그라고 할텐데? 음.. 사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자 영웅이 필요하대요. 영웅이면 뭐.. 더 얘기할게 있나요? 자 가야할 것 같군요. 쌍둥이형인 빔. 얘가 파애고 얘가 빔인거 같은데? 너무 반짝거리네? 나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무슨얘기 쌍둥이구만 진짜 똑같네. 어? 아니 쪼금 다른거야? 아니 이 자식은 자기가 게임에서 게임 안에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잖아? 마우스로 음.. 뭐 알려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케이. 탑댄 카메라 모드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탑댄 카메라 모드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가죠. 음? 뭐야? 왜 갑자기 느려진게 되나? 야 달려 야 달려 어 뭐야 뭐야 카메라 모드가 왜이래 어? 아니 개불 왜이래 이거 잠만 카메라모드 어떻게 바꾸지? 아이 쟤기랄 야 다시 가가지고 좀 물어볼까? 카메라 카메라 아 탑댄 카메라가 어떻게 쓰는건데? 아 됐네 아이 됐네 됐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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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소지품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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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는 방법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상인의 반응이 비호의적입니다 이거 뭐야 상인의 반응하는 것도 있나 잠시만 상인의 반응 혓박 호세 페리 탕시 설득에 포인트가 뭐가 있을텐데 아 평가구나 평가 스킬 포인트 잠시만요 힐러의 도구.. 나 50 골드 밖에 없는데? 무기를 좀 살까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별로 없네 어? C미터? 어? 잠깐만 이게 시클이 1d6에 1d6에 18, 20 이거는 그냥 두번이에요 이게 또 좋은거 같은데? 얼마야? 31 골드? 하나 살짝 그냥 갑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되지? 어휴 왜 안보여 아 이거 이렇게도 움직일 수가 있구나 찍어서 움직이는게 아니라 어휴 오케오케 안녕하세요! 여기 학생들의 학생들이요 물론입니다 어.. 여기 튜토리얼 같은데 네 네버빔터.. 시.. 너무 크다 저거 컴뱃덤 전통가보네 여기도 어휴 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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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 엠청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일단 조교한테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근접장 공격 잠깐만 저 횃불이 횃불이 공격보너스 횃불이 그거 뭐 받나? 아 안 받는구나 이거 사용 시간 있나? 무한인 것 같은데 잘 됐는데 근데 너의 훈련을 계속해 뭐해? 말 못 가네? 그래서 하빈가 그쪽으로 보내주셨어 아 사용할 수 있는 게 슬링이랑 이거밖에 없냐? 돌떼기랑 무슨 아 끝난 거야? 야 다 실패야 제대로 좀 던져봐 임마 아니 아 여길 못 맞추네 얘가 야 아유 다른 데서 받아오라는데 동물원 동물원 음 간다 드루이드 시험을 완료함으로써 너를 증명해야 된다 드루이드 시험 음 자 표지가 있는데 여기 적혀있을 것 같은데 아케인 마법 훈련 여긴 아니고 드루이드 시험 여기는 로그 스킬 어 신성마법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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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됐어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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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엄청 오 엄청 나 엄청나 스끓럴 앗박이다 화동을 알겠죠? 야 야 뭘 뭘 맞춰야 된다고? 여기 맞추는건가? 이건 뭐야? 로그 트레이네 아이고 프레스인데 얘는? 드로이드 시험하는데가 어디지? 아까 동물 거긴가? 동물 잰거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드로이드 시험하는데가 어디야? 너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아 음 음 여기 아닌거같은데? 드로이드 시험장소가 따로있나? 드로이드 어디서 보자 여기가 여기가 아케인 시험장소인데? 여긴가? 흠 신성마법이니까 얘도 신성 쪽에서 보자 넌 넌 넌 넌? 넌 아닌데? 넌? 너가 들어주냐? 음 앤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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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남쪽에 있는 남자 남자 방 남쪽에 있는 남자? 남쪽이 남쪽이 어디지? 잠만 남쪽이 아 얘인데? 음 음 드로이드 좀 자 시려 아 이제 끝났네요 예 트레딩이 끝났대요 아 아따 드디어 끝났네요 여기로 가면 되나? 저기도 여긴 안내리나? 음 여긴 안내리네요 자! 나이어드 메이런 어쩌고 저쩌고 아리베스 다 내 동기들인가 본데? 오 아리베스라고 하는데 네 공격당하고 계세요 야 죽었나? 잠깐만 무기를 좀 바꿔오잖아 아니 아니 이게 아닌데 야 공격 공격 어? 다 죽었어 이미 벌써? 넌 너무 오래 난 이거 아까비에에게 워터 딥에서 이 아카데미를 여기에서 이 아카데미에 이 아카데미를 이 아카데미를 지켜내되어 우리의 아카데미들이 اص이 아카데미를 전혀 아카데미를 쏠 들여 이 게임은 그 어 어 발더스게이트처럼 어 D&D 룰을 적용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단지 이제 어 뭐라고 그러지 서두르 그래요 어 어 나 따라오는거야 RBS야 아 아닌가 뭐 어디로가야 되는거야 일로 가면 되나 어 이건 창고인가보네 어 왔던걸로 다시 나가는건데 어 얘 뭐야 미스테리어스 메이지 메이지라고? 어 마법을 어떻게 써야되냐 아 두개가 있구나 일단 어 동물동료를 부르죠 경미안치료 라이트 자 레지평야 죽여 죽여 나는 동물동료를 앞세우고 뒤에서 돌이나 던질까 돌 던질까 돌 그냥 고우 가까이 오지마 어우 잘 싸운다 돌대기 던지고 있어 아직은 뭐 할수 있는게 없어가지고 얘를 다 죽었네 일로 와봐 야 이거 내가 못 움직이나 내가 직접 못 움직이나 진짜 움직이지 못하나보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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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정말 세다 내 동물동료 내 동물동료 이건 뭐야 거미죠 갔다가 팔죠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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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buyers 아니 아니 목장 × 상대 피해를 입힐수가 없대 야 저리 다 죄송합니다 정국아 lee 공격 정국 websites 고우 슬링 던져야되다니 야 고고고고고 다 죽어있어야 돼 아 저 고블린한테 죽었다는거야 다? 무슨 고블린한테 죽었어 아 저거 아니 학생 아니 선생이 라는신분들이 고블린한테 죽었어 눈 맛있으면 써보세요 어타노 포티야마 어...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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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거 아냐 수면 헬프미 헬프미 오케이 어...어디로 가야되지? 어? 저기 누구있나? 아니구나 갈 데가 없는데? 아 오케오케 이쪽 거꾸로 돌아가는거에요 고! 야 라이트도 없고 그냥... 설치 치료로 다 가도록 하죠 이거 없애고 가자 아까 여기 안 열렸는데 이거 열릴거 같은데? 그지? 어? 야 동물동류 어디갔어? 어 여깄다 야 고! 오우! 또 도망갔네 저거 오우야 정말 제 사운드 나 버스 타는 기분이야 아유 체인 셔츠 나 이거 입을수있냐? 입을수있냐? 어 어둡다 횃불 들고 틁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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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쉬을까? 이거는 그 휴식중으로 바뀌었어 실시간이라 아니 뭐 실시간은 똑같은 실시간인데 자는게 아니라 휴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메모라이즈하기 훨씬 쉬워졌죠 아 동료 이거 계속 지금 투토리얼인 것 같아요 쟤는 동료 사용법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거 없네 쟤 어? 잠깐만 너 뭐 보냐? 아 이벤토리 볼 수 있네 아 이 동료의 이벤토리는 볼 수가 없대 자 오 뭐야 쟤 마법을 쓰네? 거의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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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싸는건가 뭐 자 이쪽으로 가보자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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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고고 공격 공격 야 공격 그래 그래 자 이쪽으로 가보자 내 친구 너는 뭐하냐 야 일로와봐 너 왜 안따라와 아 여기 잔재가 있구나 어이구 뭐야 글로브 글로브 오브 컨센트레이션 집중삼 올라와와와와 여기 여기도 한번 들어가보고 젤다 젤다 뭐 뭐하나 하라고 자 아 레벨업 오케오케오케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레벨업을 한번 이거랑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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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없지 고 고 얘가 얘가 좋네요 다이올프가 잘 싸우네 오오 고 자 수면마법 요거 야 나는 자동으로 싸우는거 없냐 내가 하나씩 다 찍어줘야되나 일단 다 가져가요 가져가다가 가져가서 팍 오오 심각한 아이 되게 복잡하네 아이구 야 이거 빠른 저장하는거 없냐 빠른 저장하는 귀가 있을거 같은데 퀵세이브치네 퀵세이브치네 오케 고우 얘 치료 한번 해주세요 뜰 어 어 어 뭐있따 아 아 이거구나 시체구나 브로스트 플레이트 이게 더 좋은건가 아 이게 더 좋은거네요 타워실드 타워실드 어 아 나 느리다 어어 뭐 버려야겠다 무겁무겁 어 이거 이거 하나 버릴까 아 두개를 버려야되는데 너무 무거운데 방패 나 들수있냐 어 방패 들수있네요 이거 이거 버리고 오케이 아 자 레드하머하고 스트리트 레드하머 버리고 무게가 별로 안나와서 다 버려 그리고 체멜을 체셔츠 줍고 어 야야 고 고 울트라 비즈 스크롤이 많이 나오네 생각은 이러고 고고고고 돼 나도 싸워 이제 그치 나도 이제 싸울만 할거 같애 칼도 들었고 방패도 들었어 음 칼 칼 칼 칼도 들었고 방패도 들었어요 야 이 생각보다 넓네 이 녀석들한테 죽을거 같진 않아 아 보블링 되게 약해요 애들이 잠만 이거 방패를 이렇게 하면은 음 한번 찰수 있지 어 가ק 피디 mãe 다시 왔던데 adja 어 고고고고고고 수강 오 에너지 에너지 한번더 야 쟤 공격해 공격을 하라고 왜 공격 안하는거야 쟤 야 터지는거 장난아닌데 발더스케이트 시리즈의 특징인가 터진건 잔인하게 어 실드 거시기 뭐시기라고 기본 암호 클래스 라이트 언데드 실드 이것도 좋은거 같은데 이것도 좋은거 같아요 이거 버리죠 근데 너무 작다 뭔가 방어력이 안강해보여 뭔가 약해보여 아니 방패이 요만하잖아 접시를 붙이고 다니는거 같았고 팔에다가 고 고 자 포션 오브 캐츠 그레이스 상처치료 포션 포션 하나 먹고 냠냠 포셔먹는 모션도 있죠 확실히 이 밸더스케이트때랑 살짝 발전한 느낌이긴 한데 네 이 게임이 밸더스케이트 나오고 이게 몇 어느정도 시간이 지른 지난다 아 잠깐만 저기 가운데 가는 방이 있는데 안가보고 왔네 저기 좀 가봐야죠 아 겁나게 느리다 그리고 쟤네들은 내가 조정을 못해 따로 그냥 지들이 알아서 움직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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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다 팔아버리고 자 이제 튜토리얼이 끝나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러고 튜토리얼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때랑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레벨업하고 어떻게 물품을 활용하고 어떻게 자물쇠를 따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어떻게 게임을 해야되는지 알려주네요 아 내가 아까 버린거지? 여기 다 해봤자 여기 나가는거 같은데 오오오 아유 수면 마법 고 고 고 얘네들 다 도망가는거야? 데스티어 쟤네 팬디 모스 너무 길다 그들은 스티어대 학생인데 저녁은 낙지입니다 하지 않아 이렇게 문제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두 잃어버린 팬틱 요은티 닌프? 유한티? 아르베스는 아까 나 도와주던 애잖아요 당신과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생명의 은이래요 아니 그래? 아니 같이 싸워왔는데 무슨 생명의 은인까지야 야 그럼 왜 농부를 하고있지 왜 용병이를 하냐 이게 어떤 글을 내가 읽은적 있는데 어 이 이 세계가 있죠 아 뭐야 당신은 아직 떠날 수가 없다는데 가장 죽지않고 살아가는 오랫동안 살 직업이 농부야 농부 저는 condominium 남한 darüber 전 이게 바로 아르베스의 어떤 생물들이지 생물들 뭐야 아 워터디 생물들을 되찾아 웨일린 데스 치루제를 그 전염병이죠 전염병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는거네요 이 과업을 위해 당신을 돕겠습니다 펜디 홀 오브 저지스에서 아리베스를 만나야 된대요 어 또 레벨업 했다 레벨업이 자주자주되네 벌써 3렙이에요 동물감 로어 스펠크래프트 집중 파워 파워 파워어택 힘이 13 이상이구나 이번엔 좀 다르네 볼까 다이얼브말고 다이얼브가 피해가 가장 곰하고 비슷하면서 곰은 느리거든요 되게 하지만 얘는 되게 빨라요 공격보너스도 굉장히 높죠 곰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빠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좋아요 제가 하룻밤 쉬고 하룻밤도 아니야 그냥 쉬고 제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죠 잠깐 쉬면은 모든게 다 메모라이즈 저게 울트라비자 아 다급인 능력을 갖게 된다고 우 위자 숨키 체크해 내려요 숨키 체크 일단 수면으로 해 놓고 저건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겠네요 나무 껍질 황소의 힘 하급 디스펠 플레이블레시 저거 공격스펠인거 같은데? 이거 뭐야? 블러드 프렌지 황소의 암흥구 힘하고 이거 같이 쓰면 좋겠다 공격적인 스펠인은 지금 두개있네요 아니야 이제 프레이블레시 가도록 하죠 X-X-X-X 그의 시각의 아주 стр하다는 것 그의 부모님은 그의 이산에이 그의 이산에이 그의 사랑을 지속하게 마무리되어 흑린 이의 과자의 기념 그리고 그의 무한한 질세가 이 시대에 그의 시대에 더 더 더 즐기고 그의 비용이 그의 흑미들이 참고로 제 직업은 드루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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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윈터의 유명한 훈련사업을 위해 모든 학생들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생들에게 인사도 지혜하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넌 있었어. 넌 죽음을 봤어? 폭발이 불안해가 없어졌어. 넌 그냥 학생들의 회복자와 수행자의 한 명이 있어졌어. 3명인 대스토가 정신을 보았다. 아, 세명인가? 어디 뭐죠? 뭐.. 어떤 게임이든 똑같이 주인공이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심부름 꾸름을 회수해야겠죠 두 가지를 크리처어로 네 가리를 찾아서 가지고 오고 두 번째는 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된대요 두 가지의 큰 메인 이벤트인 것인데 첫 번째로는 네 가지 생물을 수집하고 두 번째로는 이 습격에 배후에 누가 있나를 알아보는 거죠 자 하지만 적절을 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스톤.. 오브리클? 공간이동 포션이 필요하면요 얘는 포션을 판다는거네 백골드 줬어요 백골드 백골드 파빈 조카uty 스톤오브리콜 횃불 아 이거 팔아 쓸자리 없는거 팔자 이거 못 팔고 웰프에서 못쓰는건 다 팔아 이거 다 팔아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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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시 모르니까 갖고있고 이건 음 무게가 몇이야 사라 팔아 구리입음걸이도 팔고 구리 반지도 팔아 방석도 팔고 이건 뭐야 인내력 1 반지는 일단 쓰구요 뭐가 이렇게 많냐 이거 팔고 음 일단 치료포션을 어 여기다가 정해놓자 아닌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일반상처치료 심각한 상처치료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캣츠 음 민첩점 올려주는 포즈인거 같아요 이건 세번째에다가 울트라비전 울트라비전 됐다 오케이 정리 끝 아 그래도 무게가 50이나 되네 포션 얼마나 되냐 무게가 0.1 0.1 구나 어 어 이거 뭐야 포션이 되게 비싼데 아까 30골드 49골드 60골드 99골드 99골드 9골드 430골드 430골드 있어요 치료도 뭐 됐어요 꼭 어 어 어 톰이 언덕 저러 에이 누가 넌 장례가 초막 내놓은 코인이 될 자질이 있어 로들 루트에서 시체타는 냄새나는 어떤 냄새보다 또 뭐라고 하는거야 당신 누구죠? 로그래어? 로그는 필수죠 어떤 파티든 자 같이 가자 어 같이 가자 200골드 야 250골드나 달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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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할래 아이씨 뭐 용병인가 아 250골드를 달라는데 뭐야 이건 도대체 그냥 그냥 끝났어 그냥 하니 아 주이 저 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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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름 네로입니다. 당신의 역할이 뭐죠? 아티팩트 회복을 연구하고 있더라.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염병이 있기 몇 주죠? 우리는 미아스 라즈니아 페어블레이드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3. 어떤 무덤 누적을 발견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는 것 같아요 뭐 먹을 거 없냐?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 뭐 있네? 하급상태이고 스크롤은 여기다 자 가볼까요? 마법사였나? 동료로 자 저장하만 하고 잠시만요